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정말 멋진 책입니다. 제가 요새 푹 빠져있는 책인데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 디스펜자 박사님의 나는 어떻게 원하는 내가 되는가에서 책춘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꿈과 미래를 현실하기 위한 기법으로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기 말씀 많이 드렸죠. 간다 마사노리와 같은 인물들은 1%의 사람들은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룬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현재에서 미래를 상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며 1% 사람들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바로 그 내용에 관해서 조 디스펜자 박사님의 용어로 또 그 큰아들이 어떻게 자신이 진짜 원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또 적용 팁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고 있을 때 비록 우리가 다시 3차원의 물질 세상으로 돌아올지라도 미래의 맛볼이라 기대한 그 고향된 감정을 미리 경험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도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혹은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느끼며 일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기도의 비밀에서 한마디.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입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미래가 나타날이라는 것을 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것은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없다. 그 결과 당신은 새로운 자아로 물질보다는 에너지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된 기분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잊어버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생각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과거의 자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또다시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또다시 과거의 익숙한 감정 익숙한 낮은 에너지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감정은 과거의 똑같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 순간 당신은 기지의 세상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기로 선택한 것이 된다. 이게 기지라는 건 한자로 이제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내가 패턴화된 그 세상에 꼼짝없이 갇힌다는 거죠. 과거 감정에 익숙한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에너지와 결별하게 된다. 새로운 미래하고는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택한 미래의 가능성에 주파수를 계속 맞추어 나가며 그것과 익숙해질 때 우리는 명상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예컨대 은행에서 줄을 서 있을 때에도 그것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차가 막힐 때에도 면도를 할 때에도 요리를 할 때에도 산책을 할 때에도 그 미래의 가능성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명상을 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처럼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 현재 그 순간에 머물면서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출 때마다 그 미래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 기억하자. 그리고 그런 일을 자주 또 정확히 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 현실에서 미래, 현재의 현실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되풀이 되던 그 반복적인 패턴의 현실에서 새로운 미래가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그 새로운 현실로 우리 몸을 생물학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 말은 과거의 기록처였던 우리의 뇌가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줄 신경학적 지도가 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현재 순간의 미래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우리 몸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몸을 그 새로 고향된 감정에 길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고 분명한 의도로 선택한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몸을 바꿀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미래의 모습을 띄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 영상 전에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어떻게 물질화되는가에 관한 메커니즘을 아주 잘 설명드린 내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책춘함의 전 영상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이스 양자세상으로 가다. 우리 집 큰아들 제이스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산타바바라에 있는 고급 군용 카메라를 제작하는 꽤 큰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자 스타트업에서 일하겠다며 샌디에고로 옮겨갔다. 하지만 얼마 안가 그곳 경영진에 실망하고 사직하고 말았다. 제이스는 파도타기를 좋아하는 서퍼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지를 7달 동안 여행하기로 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짰다. 마침내 여행가방을 꾸렸고 서핑보드를 챙겨 길을 나섰다. 그리고 멋진 시간을 보냈다. 여행을 떠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 제이스가 뉴질랜드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다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할지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전에 했던 일보다는 나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좀 달리해보고 싶어요.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게 아주 많아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말했다. 양자장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잠재성의 상태로 있을 거야. 다중우주론이죠. 내가 찾는 새 일에 조율되기만 하면 돼. 종이를 한 장 꺼내놓고 J, New Job 새로운 작업을 상징하는 J자를 쓴 다음 그 주변으로 두 줄로 구불구불하게 원을 그려봐. 전자기장을 표시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가운데 원인데 그 원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구불구불한 아주 매끄러운 원이 아니라 구불구불구불하게 이제 두 단계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가운데 J라고 쓴 겁니다. 제이스가 원을 다 그리고 나자 내가 다시 말했다. 그 J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야.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분명한 의도이기도 하지. 이제 내가 정확하게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분명히 말해야 해. 그러니까 내가 새 직업을 찾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쭉 적어보는 거야. 새 직업을 가리키는 문자 J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으면 좋겠는지 써보란 말이야. 그리고 제2자 왼편에 의도라고 쓰고 새 직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봐.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적어.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지만 빼고 다 적는 거야. 저는 한 곳에 메어서 일하는 건 싫어요. 제이스가 말했다. 최소한 전에 벌었던 만큼은 벌어야겠죠. 그것보다 더 벌면 좋고요. 반년에서 1년 정도만 계약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어요. 좋아. 뭐 또 원하는 건 없니? 내가 물었다. 아, 네. 상사 없이 뭐든 제 스스로 결정하고 제가 직접 팀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요. 제이스가 말했다. 좋아. 지금 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내가 말했다. 이 문자 J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방금 내가 적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니? 제이스가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다시 제이스에게 실제로 그런 직업을 가지면 느낌이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의도라고 적은 것 아래나 옆에 이번에는 고향된 감정 내 미래의 에너지라고 써볼래? 그리고 그 감정들을 하나씩 써봐.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내가 말했다. 힘이 나고 살아가는 게 즐겁고 자유롭고 감사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제이스가 말했다. 바로 그 직업을 끌어오는 데 사용될 고향된 감정들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나열하는 것들만 잘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제이스가 말한 거를 제이자를 중앙에 놓고 거기다 구불구불한 두 겹의 원을 겹쳐놓은 다음에 방사형으로 직선들이 쭉 나가는 정태로 해놓고 왼쪽 편에는 의도, 명료한 생각, 오른편에는 고향된 감정, 느낌 여기서는 미래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을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의도 더하기 고향된 감정, 느낌이 바로 이콜 새로운 에너지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책춘하음 카페에다가도 도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휴가 중이고 서핑 말고는 그리 할 일도 없을 테니 시간이 아주 많잖니? 내가 말했다. 미래를 창조하기에 딱 좋은 때야. 매일 양자장에 새로운 신호를 쏘아 보내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제이스가 그러겠다고 했다. 난 현재 순간을 찾아내고 에너지를 모아서 양자장의 미래에 대한 의도를 전달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했다. 에너지를 육체 너머의 공간으로 방출하는 동안 너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 상징, 제2에만 집중해.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진동을 찾아 맞추는 거지. 내 의식이 그 에너지의 모울에 머물수록 다시 말해서 내 미래의 에너지를 오래 의식할수록 그 일을 불러올 가능성이 더 커질 거야. 그러니까 매일 내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춰. 통합장 속으로 내가 쏘아 보내는 것이 뭐든 그것이 곧 내 운명을 바꾸는 실험이라는 점을 기억해. 그 순간 내 에너지와 진동을 같이하는 어떤 잠재적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이 널 찾아낼 거야. 끌어당기면 법칙이 작동하는 거죠. 제이스, 할 수 있겠지?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혹은 TV에서 이 주파수를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맞춰서 그게 1번이든 9번이든 7번이든 93.1이든 그렇게 주파수를 맞추면 거기에 맞는 방송을 우리가 청취할 수 있듯이 시청하고 청취할 수 있듯이 똑같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 물론이죠. 제이스가 대답했다. 내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 상태에 일단 들어갔다면 난 내가 새로운 직업을 찾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해 어떤 선택들을 할 것 같아? 어떤 일들을 할 것 같으니? 어떤 경험을 할 것 같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미리 그 미래를 살아보라는 말이야.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는 너의 미래를 떠올리기만 하면 돼. 사람들은 일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을 계속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아들에게 꼭 그런 식으로 새 직업을 구했을 때 일어날 멋진 일을 계속 떠올려 보라고 말했다. 책춘함은 여러분께 여러분이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할 때 완벽하게 이 프로세스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래에서 걱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떠올리고 나서 그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 걱정하는 느낌을 지금 이 순간 느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미래 속에 갇혀버리죠. 바로 그 프로세스를 긍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하면 우리는 이미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기를 완벽하게 할 줄 아는 거죠. 항상 서핑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같이 일할 사람들은 능력이 아주 좋아. 그리고 집과 차를 살 정도로 돈도 저축할 수 있고 말이야. 나는 제이스를 고무시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재밌게 지내. 앞장에서 말한 피아노 연주자와 근육 단련자들처럼 제이스도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자신의 뇌와 몸에 미치를 할 터였다. 이 앞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머릿속으로만 피아노를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것만 해도 실제로 우리 몸의 신체적 근육이 변화한다는 아주 과학적인 여러 사례들을 드러놓은 그 예입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주위를 두는 곳이 내가 에너지를 보내는 곳이니까 그 새로운 미래에 내 주위와 에너지를 투자하길 바란다. 내 몸이 매일 아침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샤워를 하는 것과 즉 그동안 네가 알고 있던 그대로를 따르는 것과 똑같이 이 과정을 계속한다면 내 몸이 내 마음 시키는 대로 따라서 미지의 것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새로운 미래를 내가 살아가게 될 거야. 제이스는 매일 명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달 후 제이스가 돌아왔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 아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통화할 수 있어요? 오호 드디어 왔구나. 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물었다. 아주 좋아요. 제이스가 대답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내 아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다시 독립할 때까지 아빠가 도와주면 되잖니. 하지만 내 아내 선생이 아버지를 이겼고 난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거 참 멋진데? 이제 진짜로 뭔가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거 아니니? 너는 지금 미지의 세상에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연락하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제이스의 불만이 느껴졌지만 나는 내 아들을 믿었다. 더 잘 집중해서 해야 할 일들을 현명하게 해나갈 것이다. 압박감이 커졌으므로 제이스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제이스는 대학 친구들을 만나러 산타바마라로 갔지만 친구들은 다 매년 하는 나흘짜리 스노보딩을 하러 가고 없었다. 나흘이 지날 즈음 제이스는 집으로 오기 전 다시 한번 산타바마라에 들렸는데 그때 우연히 한 서핑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역시나 우연히 그곳에 들른 세계 최고의 서핑보드 핀 디자이너를 만나게 되었다. 동시성이 펼쳐지는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묘사한 거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새로운 진로 이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스탠포드 대학의 존 크롬블츠 교수의 Planned Happenstance 계획된 우연성의 원리라는 방법들이 있는데 책춘함에 행복에도 법칙이 있다는 영상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종 화면이나 이쪽 또 관련된 이 영상 밑에 한번 다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나눈 지 몇 분도 안 돼 그 디자이너가 제이스에게 서핑보드 핀을 디자인할 기술자를 찾고 있다고 말을 했다. 나와 함께 이쪽 분야에 혁신을 불러올 사람을 찾아요. 단년에서 1년 정도 일이 있을 테고요. 자율적으로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품질이 뛰어난 물건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당신도 짐작할 것이다. 제이스는 1년 계약으로 그 일을 따냈고 언제든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다. 이전에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서핑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세 직업을 사랑에 맞이 않는다. 제이스는 나에게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인데 이렇게 돈을 받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같은 문자를 보내곤 한다. 상사 없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며 핀을 하나씩 제작할 때마다 시험삼아 서핑도 실컷 한다. 제이스는 현재 자기 인생을 더없이 사랑한다. 제이스는 그 일을 얻기 위해 이력서를 보낼 필요도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쓸 필요도 없었다. 면접을 보러 갈 필요도 없었고 지원신청서를 쓸 필요도 없었다. 새 직업이 제이스를 찾아온 것이다. 양자장으로 거기에 맞는 감정의 신호를 쏘았더니 거기에 주파수에 맞는 미래가 그 새 직업이 찾아온 거죠.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저 외부 세계의 모든 것들에 더 이상 주의를 두지 않게 된다. 우리 안과 밖 모든 곳에 있는 지성의 통합장과 함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이는 것이다. 그렉 드레이브는 이 지성의 통합장을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아마존 종합 베셀러 1위를 했던 책이죠. 그 내용도 책춘함에 있으니까 여러분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의식과 마침내 함께할 수 있다.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는 그 의식에 정렬되는 순간 우리는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을 보듯 그 의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보여준 것을 그 의식이 우리에게 대비쳐줄 것이다. 전혀 물질적이지 않은 공간에 더 오래 머물며 머물수록 또 그곳에 주의와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할수록 우리는 통합장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무한한 잠재성의 재단에 다다를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에너지를 바꿀 때 우리 삶이 바뀐다. 쉽게 얘기해서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서는 이제 지성의 통합장 또 이게 잠재의식 뭐 이런 것과 무의식과 다 연결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한다고 그냥 쉽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지의 것을 믿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즉 3차원 세상의 물질적 감각적인 자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내면에서 하나임과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결핍 분리감 이원성 질병 그리고 분열된 인격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온전해질 때 우리 몸도 온전해진다.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지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가능성 혹은 잠재성의 형태로 양자장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잠자코 관찰할 뿐이며 거기에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임으로써 그것을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묻고 싶다. 양자장 속에서 오늘도 당신에게 발견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 기법을 또 소개한 게 바로 리얼리티 트랜서핑이죠. 다 같은 얘기합니다. 또 닥터도티에서 의도를 분명하게 하기 또 이것도 다 책춘함 영상에 소개드렸죠. 이게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조율 준비 이 미래 명상을 하려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원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전자가 물질로 붕괴하기 전에 양자장의 에너지 혹은 주파수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가 보이는 세계의 창조에 우선한다는 얘기죠. 당신이 원하는 경험도 양자장 속에 에너지 혹은 주파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바로 그 에너지 속으로 이제 당신이 조율에 들어가려 한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단지 잠재성의 주파수에 조율했을 뿐인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 사람들이 있다. 암세포 수치를 낮추기도 하고 종양이 사라지기도 한다. 또 원하던 멋진 직업을 갖게 되기도 하고 공짜 휴가를 가기도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심오한 신비체험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기도 한다. 우리 팀이 그동안 목격해온 일들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함께 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하고 싶은 새로운 경험이 있다면 그 일을 상징하는 단어를 하나 생각한다. 그리고 종이에 그 단어를 적는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적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적는 행위 자체가 당신이 그 경험을 원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뭐 이것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의 의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내리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그 단어를 둘러싸고 구불구불한 원을 두 개 그린다. 앞으로 양자장 속에 들어있는 그 경험의 잠재성에 연결되기 위해 당신 몸 주위로 생성시킬 필요가 있는 전자기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그 글자에 의미를 부여해 의도를 더 분명하게 적는다. 원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 중 최소한 네 가지를 적는다. 단 그 일이 언제 일어나기를 바라는지 시간과 방법 이런 부분들은 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더 좋은 직업을 갖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지금보다 매년 1억씩 더 번다. 훌륭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만의 팀을 꾸린다. 넉넉한 경비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한다. 회사에서 특별 의료 혜택과 상당량의 스톡옵션을 준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 이제 같은 종이에 그러한 상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적어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힘이 느껴진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 감사하다. 자유롭다. 경이롭다. 삶이 좋아진다. 기쁘다. 자존감이 느껴진다. 원하는 것은 뭐든 적어보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다면 감사하기부터 해보라. 감사하기는 효과가 좋다. 감사는 보통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감정이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몸에게 원하는 일이 이미 일어났음을 알리는 감정적 신호인 셈이다. 감사를 표현하거나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이미 원하는 것을 받는 상태에 있다. 감사할 때 무의식적 마음인 우리 몸은 그 미래의 현실이 현재 순간에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또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이라는 영상 책춘함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당신이 써내려간 그 다양한 감정들이 당신의 의도를 전달할 에너지이다. 우리는 지금 이성적인 과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과정을 따르고 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을 정말로 느껴야 한다. 그 미래가 발생하기 전에 그 미래가 어떤 느낌일지를 당신 몸에게 감정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말이다. 이제 당신은 명상할 준비가 다 되었다.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잠재성의 조율하기 Turning Into New Potentials 라는 mp3를 다운받은 다음 내 지시대로 따라하기 바란다.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네이버 카페 함께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새로운 잠재성의 조율하기 먼저 몸의 각 부분들과 그 주변의 공간의 주위를 집중하자. 당신 눈 뒤쪽에 방대하고 무한한 공간 머리의 에너지 센터 목구멍과 뒤통수 사이 그리고 머리 위의 공간을 알아차린다. 그런 다음 목의 에너지 센터와 다 차크라 얘기입니다. 목구멍 뒤쪽 목 바깥 가슴 센터 몸통 주변 배꼽 뒤쪽의 공간으로 주위를 옮겨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엉덩이 주변의 무한한 암흑의 진공 속에 있는 공간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몸의 각 부분들로 옮겨가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각각의 공간을 느끼고 알아차리며 그 순간에 머문다. 당신이 앉아있는 방 그 공간의 방대함을 알아차린다. 그 다음 의식을 더 확장시켜 방 너머 우주 공간의 방대함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우주 공간의 방대함을 알아차린다. 이제 당신의 몸과 환경 시간에 기울이던 주위를 거둬들이고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는 순수의식이 되어 그 무한한 암흑의 공간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끝없는 세상으로 의식을 펼칠 때가 왔다. 딴 생각이 든다면 그때마다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비물줄의 공간으로 주위를 돌려 그 안에 계속 머무르도록 한다. 종이에 적어둔 것을 떠올리며 양자장 속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성 당신이 조율하기 바라는 그 잠재성에 대해 생각한다. 당신 안과 주위의 모든 곳에 있는 미래의 잠재성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 미래에 당신의 주파수를 조율한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존재의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고 완전히 새로운 전자기 서명을 양자장 속으로 방출하게 된다. 당신의 에너지와 그 잠재성 에너지의 진동이 일치할 때 새로운 사건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당신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단 몇 번의 미래 명상 만으로 당신이 원하는 미래가 펼쳐지진 않는다. 그 일은 일주일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어 새로운 전자기 서명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기억하고 그 미래를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머릿속 시연을 통해 느끼기 시작한다. 종이에 쓴 고향된 감정들을 떠올리며 최대한 실제처럼 느껴본다. 그 미래가 어떤 느낌일지를 당신 몸에게 감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다. 가능성의 무한한 세상에 하나하나의 씨앗을 심어라. 그리고 우주의 더 큰 마음이 씨앗을 발화시키도록 내맡겨라. 마지막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몸을 축복하라. 당신의 인생 도전 영혼 과거 미래를 축복하라. 당신 안에 신성을 축복하라. 그리고 가슴을 열고 새로운 삶을 그것이 아직 펼쳐지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 천천히 당신이 있는 방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눈을 뜬다.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동시성과 새로운 가능성들이 당신을 찾아내도록 허용하면서 서서히 명상에서 깨어난다. 자 정말 이런 레벨에서 이제 이만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책은 참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앞쪽의 내용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이 맥락이 좀 더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책을 참조하셔서 한번 정말로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어떤 상상기법 보다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책 지금 소개해 드리면서 직접 써보면서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상당히 편안하게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기에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학교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말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그러한 실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학교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이 책춘함에서 여러분 추천드리는 책들은 여러분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의 변화의 씨앗으로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또 나비효과를 일으켜 거대한 변화와 성장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춘함에 소개드린 이 영상 내용들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하셔서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또 우리가 멋진 나비효과를 일으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형태나 또 물질적으로 광고 스킵 없이 봐주시거나 책춘함 TV 온라인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거나 도네이션 해 주시거나 혹은 또 참여적 형태로 책춘함 토요 온라인 북코칭을 비롯해서 정모 북살롱 베이직 북살롱 머니 북살롱 하버드 협상 북살롱 또 2030을 위한 2030 북살롱 다양한 북살롱들이 존재하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또 4학년 라이프 체인저 코칭 라체코 행운사용법 7단계 나비 퍼스널 브랜딩 전략 같은 또 4학년 과정이나 돈 공부를 위한 실전 투자 독서 클럽 민트 투자 코칭 또 책춘함 북튜버 대기 또 경영자들을 위한 스마트이스트 MBA 등 다양한 책춘함 나비스쿨에 수업들이 펼쳐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참여 형태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정신적이던 물질적이던 참여적이던 우리가 그렇게 함께 꿈꿀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꿈을 현실로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그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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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